오, 여기. 오, 새로운 거. 뷔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도록. 뷔는요? 뷔는요, 95년생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훈남이고 미남인 외모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키는 177 정도 됩니다. 홈쇼핑이야? 78 아니야? 178.8이야, 나. 어? 더 컸니? 자루가 또. Like an echo. In the forest. 자루가 또. 자루가 또. 나 보겠지. 아무 일도 없다듯이. I can't lie. I saw the life inside the eyes. Tonight, you and I. When we're pan超 gas. 음 예 Siri 정당자 시킬라고 한다. 문이 아니야? halfanga 3 전달자식이죠? 나도 나도 누구한테 전달하나요? 윤기씨한테 전달 털이네 그런데 멋진 느낌 Wha episode 무슨 느낌 웹이버 이 commi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